안녕하세요. 깨알정보 유정인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니까요, 기업면 기사에 MOU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MOU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양해각서라는 뜻인데요. 국가 간의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하는 문서로 된 합입니다. 당사국 사이의 외교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죠. MOU는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요. 양해각서는 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외교적인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활용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이나 일반단체, 기관 등에서 다양한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양해각서는 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지는데요. 양쪽 기업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이루어집니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요. 대신 위반했을 경우 도덕적 책임을 지어야 하는 거죠. MOU가 양해각서라는 것. 이제 신문에 등장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